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구시는 80CC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0일까지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정명령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80CC는 이 일을 제기하는 의견서만 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80CC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차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최악의 경우 등록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80CC가 아닌 소유주에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청은 빠르면 다음 달 미등록 회원권을 가진 530여 명에게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금액은 한 2억,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안 되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이나 1월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회원권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추징 금액을 결정하면 개인별로 납부 통지할 예정입니다.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매매했던 80CC 미등록 회원권은 대구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직후부터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대구시와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80CC와 불법 미등록 회원권 소유자들은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검찰이 1년간 끌어온 대구은행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직 은행장 3명을 포함해 23명을 기소했습니다만, 과죽이 부실 수사였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는 2014년부터 4년 동안 신입사원 24명을 부정 채용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박인규 전 행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기소했습니다. 대구은행이 경산시 금고를 유치하도록 도와주고 아들 채용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경산시 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사건도 마무리했습니다. 은행이 비자금 20억 원을 조성한 사건으로 박 전 행장 외에 8명이 기소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12억 2400만 원을 대신 물어진 사건으로는 이화원, 하춘수 전 행장과 전직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춘수 전 행장은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사건을 피해갔지만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성구청 공무원 1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DGB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DGB 캐피탈 채용 비리와 관련해선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대구은행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석 달 지급여 6천만 원을 지급한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의장 고발 사건은 아직 남았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임직원들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한 거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은행의 경영 혁신을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구은행 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모두 23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청탁자 수사는커녕 청탁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수사는 몸통을 비켜갖고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는 마무리했다지만 박수보다는 질책을 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성서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된다는 소식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윤영윤 기자가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안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곳입니다. 나무를 태워 수증기를 시간당 50톤 만들어 70%는 전기로 30%는 열로 이용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오염입니다. 이미 이 주변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와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1년에 8500톤, 폐기물 소각장에서 6000톤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4000톤이 넘는 오염물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성서산단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이 심각한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불가금 1kg에서 1.5kg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도 심각하게 가고. 대구시아 달소구는 연료 중 95%를 순수목재, 즉 우드펠리스로 사용하고 폐목재의 비중은 5% 미만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은 우드펠리시 연탄보다 20배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업체는 바이오SRF라는 업종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바이오SRF는 농업 폐기물과 폐목재를 사용합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려는 곳은 대구시나 달소구청이 아니라 한국맥코리그룹 계열사의 자회사입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열과 전기를 제공하는 지역난방공사나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폐기물 소각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SRF발전소는 통상적으로 연료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취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굳이 폐목재까지 수입을 해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지역이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인데 이 업체는 3년 전부터 대구시와 산자부 달소구청으로부터 차곡차곡 관련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이런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어떤 주민 공청회나 이걸 공론화할 수가 있는데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서명은 1만 3천 명을 넘겼고 청와대 청원 참여인은 역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부터 촛불 집회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와 달석의회 의원단이 대책위를 구성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달석의회 의원들도 오늘 발전소 반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에 대해 기념사업 조항을 뺀 채 심의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물을 만들거나 이런 사업을 대구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반쪽짜리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조례안은 지난달 말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탁한 공기질은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바깥에 잠시만 있어도 목이 금세 따끔거립니다. 종종 찬바람이 불지만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않아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수치는 166마이크로그램. 구미 등 일부 지역은 200마이크로그램이 넘는 수치를 보이며 평소에 선업의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탁한 대기상태 속의 수성못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분명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 먼지에 의해 시야는 무척 답답합니다. 수일째 이어지는 짙은 미세먼지에 외출 전 마스크부터 꼭 챙기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도 우리 지역은 탁한 공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구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도를 포함해 영하 4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구 최저기온 1도 예상되면서 아침 반짝 추위가 느껴지겠고 한낮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최근 석포재련소 인근 주민들 체내에서 중금속 농도가 국민 평균치보다 높게 검출된 소식과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재련소 폐쇄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에 출석한 조 장관은 재련소가 현재 위치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고심 중이라며 재련소 환경뿐 아니라 영업상 문제도 함께 검토해 폐쇄나 이전 같은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에 나선 강효상 의원은 재련소에 대한 지역의 오랜 우려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단계라며 조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북 도의회가 탈원전 발목을 잡는다며 환경단체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대구경북광역협의회는 도의회가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이 어려운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며 60년간 핵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급진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의회는 핵발전소로 피해받는 주민 아픔을 직시하고 핵발전소를 원치 않는 민심을 읽어야 한다며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연구하고 분석해 대안을 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맙습니다.